안녕하세요. 쉬운 종이접기 유쌤입니다. 오늘은 매직서클을 접을 건데요. 이렇게 색종이 여러가지 색깔을 접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드는 왕관같이 되었죠? 태양같이 되었나요? 이렇게 하면 또 왕관처럼 쓸 수도 있어요. 한번 접어 볼게요. 먼저 세모를 접어요. 세모를 접는 거에요. 세모를 한 번 또 한 번 더 펴서 한 번 더 접어요. 그리고 처음에 세모를 접었죠? 처음에 접은 세모를 이렇게 모아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돼요. 삼각주머니 접기 그리고 이렇게 산 모양을 놓은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에요. 양쪽 양쪽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게요. 그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양쪽 다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에요. 이거는 이게 끝이에요. 다 접었어요. 접는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. 한번 두 장을 접어서 모아볼까요? 이렇게 한쪽에다가 여기 가운데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에요. 양쪽을 이렇게 접어서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 거에요. 8장을 접어서 똑같이 이렇게 모아줄 거에요. 한번 해 볼게요. 작은 거를 한번 접어 볼게요. 세모를 한번 접고 펴서 세모를 한번 더 접어요. 그 다음에 네모를 이번에는 뒤집어서 네모를 한번 더 접는 거에요. 네모를 두 번. 그리고 처음에 접었던 세모를 잡고 이렇게 모아주면 삼각주머니가 돼요. 삼각주머니가 된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내려주는 거에요. 앞뒤 똑같이 이쪽도 옆에서 이렇게. 이거를 8장을 접는 거에요. 8장을 접어서 한번 모아볼게요. 이렇게 아까 했듯이 이렇게.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어요. 접고.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을 한번 해 볼게요. 다른 색깔을 이렇게 넣고. 또 반 접고. 이번에는 초록색 했으니까 노란색을 할까요. 노란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접고. 또 노란색에는 초록색을 이렇게 넣어서. 이렇게 넣어서. 이렇게 넣어서. 이렇게 넣어서. 접어주고. 또 이번에는 초록색을. 아 연두색을. 넣어서 접어주고. 이번에는 노란색을 마지막 거를. 넣어서. 이렇게 접어주고. 그리고 마지막은. 처음 거랑. 이렇게. 넣어서 접어주는 거에요. 그러면.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모양이 되어서. 이렇게 뱅글뱅글. 뱅글뱅글. 돌리면서.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. 그러면. 다음에. 또 이렇게. 만들어서. 재밌는 걸 가지고 와서. 또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